오뎅도 있어요 닭꼬치도 있어요 닭꼬치도 있어요 닭꼬치도 있어요 닭꼬치도 있어요 닭꼬치도 있어요 한 번 더 너무 싫어? 너무 싫어? 왜 이렇게 착무하느냐고 이거 착무하느냐고? 이거 뭐 대표무가 되잖아 대표무가 없잖아 아무거나 볼까? 내일도 충전하려면 오빠가 한 번 해봐 카드일이 뭐야? 카드일이 뭐야? 시카 차지 차지 충전 시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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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